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2,500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증시가 2,500선을 참 넘기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항상 큰 그림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목종목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각국의 정시는 또 각국마다의 또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은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뉴스 들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은 아주 많이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전쟁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려움도 공급망이든 어려움도 조금씩 풀려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초기보다는 12월로 갈수록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그 속도는 아주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좀 선행지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반영되더라도 극히 우리 주식시장에는 희소식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뉴스들이 많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가장 큰데 하나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이 어느 정도 되느냐 좀 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 감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또 국내 정신은 오를 때는 아 이거 뭐 인플레의 정첨을 지났겠거니 하고서 인상이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2분기에 비해서 3분기, 4분기 전망을 보면 기업 이익이 조금씩 하향도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확실하냐. 확실하면 안도렐리가 아주 탄탄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불확실한 안도렐리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매치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같은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안도. 안도할 수가 없는데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안도렐리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불확실한 안도렐리다. 뭔가 굉장히 아이러닉한 표현인데 그래서인지 지금 시장이 반등은 나오지만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으니까. 보니까는 CPI 지표라든지 P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직 물가가 피크아웃은 아닌데 그래도 전체적인 지표는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왠지 에이 이거 똑같은 현상을 놓고 다른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대감이 크면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내. 그래? 이거 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더 깊숙이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만 놓고 보면 분명히 피크아웃 될 만한 내용도 있는데 라는 지표도 있었어요. 미국 노동부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정점이 지났다는 예측과 전망 기대인플레이션 지표도 나왔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는 또 인식도 있었고 미국 연준이 또 금디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또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됐든 CNN이 됐든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데이터 의존적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에서는 살짝 그런 신호 정도를 보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기대감에 대한 마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우리가 이걸 해석을 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긴축 우려가 과도한 긴축 우려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제한적으로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에이 설마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오는데 에이 제론 파월이 그럴까 이런 우리의 지나친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영향을 준 지표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단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나오고는 있지만은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정보가 패드에 준 이 의무가 그렇죠. 뭐 인플레 그리고 두 개잖아요. 인플레 잡는 거 그리고 노동시장 안정화가 사실은 법적으로 이 패드에게 부여된 의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노동시장 자체는 그래도 견조한데 인플레이션 지표는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미국 연준이 어떤 곳이었는가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지금 이 시점에 기억을 해둬야 될 이름이 폴 볼크 전 연준 회장이에요. 70년대에도 비슷한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석유 파동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후반에 미국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어요. 이럴 때 폴 볼크가 기준금리를 두 자릿수를 막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두 자릿수 되면 이건 울트라 스텝도 아니고 뭡니까? 초 울트라 자이언트 빅 울트라 스텝 뭐 이 정도 되는데. 다 붙여야 돼요. 다 붙여야 돼요. 그런데 이 폴 볼크가 80년대 들어와서 레이건 정부에 들어와서 그러면 금리 인상을 줄이느냐? 안 줄여요. 계속 가. 왜? 지금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괜찮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주식 시장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안 돼요. 이런 막 비판이 쏟아진 데도 불구하고 볼크는 꿈쩍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워를 분류할 때 맨파냐 비둘기파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 나누어서 또 성향을 해석을 하시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나저나 맨파든 비둘기파든 제일 좋아하는 건 미국이 인플레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지금 썩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시장만 생각해서 긴축을 중단한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폴 볼크의 사례를 보자.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가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여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7월 이 fmc 내용을 보면 이거 가지고 자꾸만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때 패드 피벗을 이야기합니다. 피벗은 뭐냐. 이게 당장 이번 올해일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다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연준에서 폴 볼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물가 경계는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연준 인사들이 우리가 볼컷처럼 돌아가진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보니까 그렇게 볼커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볼컷 때의 그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비팅이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볼크 볼크 이야기는 갑자기 울컥하네요. 이렇게 아재 개그를 저희 시청자분들은 약간 울컥할 것일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정말 주식시장이 또 썩기대만큼 부응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럴 텐데요. 우리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3일간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어떤 내용일까. 물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 인플레이션이 최고성이다. 이렇게 된다면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9월 연준에서 올린다고 봐야 되겠죠. 대체로 지금 나오는 관측은 매파적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홀크를 여전히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연준 내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KPMG의 다이앤 스웅크가 상당히 정확한 예측을 많이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스웅크의 예측은 연준은 여전히 매파적이다. 그렇다면 연준이 이렇게 월스트리트의 의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골드만삭스 추동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물가, 국가 재정적인 쪽에 관여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미국은 통화 정책을 중앙은행이 아니라 사실 연준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은 9월 여전히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건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게 0.5%포인트가 됐던 0.75%포인트가 됐던 어쨌든 간에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0.75%포인트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 사실 시장은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살짝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의 부담이 중요한데 일단은 감달러 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증시에서 눈치를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국인 매수 매도인데 외국인 자금이 이제는 우리하고의 금리 차이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칫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무역 수지 적자도 추가로 발생할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것이 우리는 대기업들이 수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3분기, 4분기 영업이익하고도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2차 전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주입니다. 결국 한국은행도 미국이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적게는 0.25, 혹시라도 많게는 0.5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정말 사실 소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다달이 갚아야 되는 돈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제은행은 그래도 빚이 없죠. 전 능력이 없어서 빚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빚도 요즘에 능력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반도체 이야기, 천연가스, 또 원자재 이야기 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다시 어게인 아비백 아니고 은행주 백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안정성을 동반한다는 것은 무시 못할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최근에 푸짐했다가 다시 조금 오름세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금리 영향이 없다고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4대 금융 지지로 하시도 실적도 경고해요. 우리가 왜 주가를 이야기할 때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봐야 되는데 실적도 좋죠. 지금 현재로서의 수요도 있죠. 미래 가치도 금리가 인상된 다음에 있는 것이 금융주니까 배당 등도 주중하는 정책으로 주가가 많이 안 올라도 상대적으로 배당되는 효과도 있잖아요. 배당되면 이거 무슨 돈이야. 기쁨을 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KB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심지어는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금, 적금으로 또 수신, 잔고가 그쪽으로 쏟아지고 있거든요. 몰리고 있는 것도 금융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실 은행주도 수혜주이기도 하고 보험주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보험도 저는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또 금리 올라갈 때 주목했던 것이 보험주인데 지금은 안 할 거냐? 조금 사실 주춤했던 시점은 있기는 했죠. 하지만 금리 상승 수혜주인 보험주도 무시할 수가 없다. 특히 삼성화재, 하나, 또 동양, 미래에서의 생명, 생명들입니다. 삼성 생명도 그렇고 생명 쪽을 쭉 봐도 전년 동기 대비 31.5%나 증가를 냈고요. 수신 금액 자체가. 의료보험료 청구 금액 자체가 감소가 됐죠.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보험사에는 호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또 보험 영입 이익도 좀 개선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조금 주목해 보실 기업이 저는 현대와 현대와 삼성화재 쪽에 현대와 삼성화재 쪽에 조금 DB도 마찬가지고 이 적에는 오히려 순이익도 22.8%까지 올라간 만큼 주목을 해볼 기업이 보험주, 은행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은 너무나 확실시 되는데 9월 들어서 다시 한번 페드 측에서 금리 인상폭을 더 늘리게 된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은행주와 보험주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